이곳은 국내 최초 왕복형 집와이어와 국내 최초 완전 개방형 스카이워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오늘은 스카이워크를 체험해 보았습니다. 엘리베이트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면 아파트 33층 높이의 전망대가 있는데 둘레 42.3미터의 전망대를 두 바퀴 돌면서 유리바닥 걷기, 한쪽 발을 밖으로 내밀기, 뒤로 비스듬히 눕기, 타이타닉 흉내내기 등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. 자 이게 이제 메인줄입니다. 이걸 항상 잡고 다니시고 이거는 뭐냐면 오죽도 있어요. 보세요. 이게 뚫으려면 안되겠죠. 그럼 툭 뚫으십니다. 그럼 탁 잡으세요. 자 출발. 출발. 최초. 와우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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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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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 오전에 갔습니다. 안쪽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다 갔습니다. 그리고 다리를 피해야죠. 자, 이렇게 피어보자. 쭉 피어보자. 다리를 두께 다 피야돼요. 자, 쭉쭉쭉쭉 가다가 푹 사면돼요. 보세요. 여기서 반동을 이용해서 가다가 쭉쭉쭉쭉 가다가 푹! 아주 쉬워요. 자, 보세요. 약간 모서리에 서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앉습니다. 쭉 앉아요. 자, 앉으면 자연히 빠질 수 있겠죠. 그죠? 한 발 놓고 양손 다 놓고 자, 손도 놓습니다. 자! 잡고 있으시고 네, 좋습니다. 한 손 놓고 양손 다 놓고 오케이! 자, 땡기시고 올라오시고 성공했습니다. 자, 박수! 다 함께 박수! 아드레날리! 이 사람이 흥분 상태가 됩니다. 흥분 상태가 되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쇼입니다. 네, 네. 그래서 네임보이 스카이오카는 하면은 할수록 아주 좀 강심장이 되면서 좀 용기도 얻어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인데요. 네, 네. 로고 만족구원 한글자막 by 한효정